기표가 다른 경제 컨텐츠 오늘 아침 페이지 2 뉴스 3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저희 아마 썸네일 제목 보도 아마 놀라셨을 텐데 미국이 반도체 자급을 지금 추진하는 것 같다 그래서 TSMC라든지 삼성전자 공장도 확대하고 인텔 공장도 새로 설립한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좋은 겁니까 나쁘 겁니까 크게 좋은 건 없겠죠 우리나라한테 많이 사서 쓰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긴 하죠 뭘 자급을 해 기사의 맥락을 쭉 읽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이다 이런 기조예요 왜냐하면 그럴만도 하죠 만약에 미국이 어쨌든 중국과 함께 최대 IT 부품 소비처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디지털 경제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가장 필수적인 부품이라는 게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내에서 반도체가 별로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글로벌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미국의 의사결정자들이 이거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여론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D램 수출길도 막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기사의 맥락은 보니까 인텔이나 TSMC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로 미국 내에 하고 있는 게 시스템 반대초 쪽이잖아요 그렇죠 D램이 아니라 그런 쪽의 생산 캠프를 확대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미국 정부 또 국방부 같은 데서도 이런 일들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저널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공급망을 보유한다는 미국 정부 및 기업들의 오래된 우려를 재부각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인텔 등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의 신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죠 그리고 가장 해외 쪽에서 미국 공장 진출에 적극적이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땡기려고 하는 데가 대만의 TSMC입니다 TSMC는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 기업으로서 애플, 콩컴, 콜컴, 엔비디아 이런 수많은 미국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해주는 대만 최고의 기업인데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파운드리라는 게 그런 용어입니다 팸리스 회사라고 하죠 공장이 없는 회사들로부터 설계 도면을 가지고 오면 그걸 주문 생산을 해주는 그런 데를 파운드리라고 하고 그런데 주로 오더를 주는 데를 팸리스라고 하거든요 공장이 없다는 뜻인데 그래서 현재 보면 10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가진 반도체 회사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TSMC,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인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대만 기업인데 얼마나 크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TSMC라는 게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라든지 중요도가 삼성전자에 덜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이 인텔 및 TSMC와 미국의 신규 반도체 공장을 짓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여기에다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 확장도 관심을 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의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긴 한데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진출이라는 게 그다지 TSMC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도 아마 타진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D램 공장 우리 평택이라든지 아니면 청주 또 이천에 있는 D램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발전사 D램의 발전사라고 하면 미국에서 시작해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왔고 또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파운드리와 좀 달리 핵심 공정이나 이런 것들의 수유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D램 공장까지를 포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는 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을 해외에 나가 있는 것까지도 다시 리쇼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에 있고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상 미국에 있어서 물론 시스템 반도체로 한정된 얘기긴 합니다만 자금론이 나온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중심 국가인 우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이 이렇게 반도체 작업을 추진하게 되면 물론 D램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추진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반도체 시장도 꽤 격견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기도 하거든요 아마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글로벌 팬데믹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논의 자체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보호무역주의라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 맥락이거든요 하나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여서 자국 제조업을 살리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뭘 팔고 뭐 하려면 미국 들어와서 만들어서 미국 사람 고용하고 미국 부품 써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정권 초반에 우리 기업들도 상당히 전략적인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 현지에 진출해서 트럼프가 쳐놓은 보호무역 장부를 넘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을 많이 했는데 한참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2016년도 말 2017년도 초에 많지 않은 기회입니다만 기업체 강연이나 이런 거 할 일이 있으면 미국의 현지화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현지화를 하더라도 인력을 많이 쓰는 구조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미국 현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갑자기 다운턴에 들어갔을 때 아마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현지화한 그 사업체의 노동의 유연성은 미국 기업체의 노동의 유연성보다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공장을 만들고 사람을 고용했을 거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확 잘라버리면 그게 데미지가 올 거를 염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경직된 노사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보다 훨씬 더 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뉴스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아마 김일구 상무가 얘기한 전 세계 글로벌 체인이 좀 깨지면서 돈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랑도 아마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역시 외국인들이 4월에 주식 우리나라 주식을 판 거 보니까 5조 4천억 원 좀 사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이렇게 순매도가 금액이 큰가요? 아니요. 가문에 콩 나듯이 하루 이틀 정도 산 거죠 계속 팔았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정프로가 왜 이렇게 느끼냐면 3월에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3월에 13조 4천5백억을 팔았거든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매수를 한 게 눈에 띈 3월에 아예 매수가 없었고 3월에 아주 간헐적으로 며칠 뒤에 샀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갖고 있을 텐데 어쨌든 4월에 5조 4천억 순매도를 했고요 우리나라 상장 채권은 7조 4천억을 순투자 오히려 유입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과 주식이 전혀 다른 길을 갔다 이렇게 보도가 된 건데 이게 3월에 제가 13조 4천5백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역대 최대 한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도였거든요 그리고 2월부터 3개월 연속 매도 우위가 지속됐기 때문에 사실은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을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 투자자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는 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이고요 국가별로 보니까 큰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케이맨 제도 여기가 대표적인 해외 텍스 헤이븐이라고 하죠 세금을 안 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1조 2천억 그리고 미국이 1조 프랑스 1조 싱가포르가 8천억 이렇게 주요 매도처가 됐고요 케이맨 군도는 아마 대부분 좀 쇼턴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해치번들을 비롯한 좀 단기 거래를 하는 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미국의 월가에서 파는 것들은 비교적 큰 자금들 그리고 장기 자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꼭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장단기 자금 다 팔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사우디아라비아가 3천억 중국 2천억 대만 2천억 그래도 우리 한국 주식을 순 매수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상장 주식 보유액을 보니까 505조입니다 시가총액의 31.5%죠 이 정도 되면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한 나라 우리나라의 주식의 31.5%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더 많이 사겠나 살만큼 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더 높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씩 차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런데 기본적으로 91년서부터 아마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92년도 증권회사에 입사하니까 딱 그 무렵부터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한 건데 어떻게 보면 30%대의 외국인 지분율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좀 목에 차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앞으로 외국인 매수의 과감한 매수의 유니어 물론 이제 어떤 시기적으로 외국인들이 다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중반에 겪었던 외국인의 활발한 흡격한 매수로 인한 시장의 레벨업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현재의 수급상 그리고 외국인의 지분율상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물론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미국이 214조를 갖고 있어서 보유 금액의 42.5%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장 채권은 외국인이 비교적 덜 갖고 있어요 외국인이 13조 3천억 원치를 사고 3조 9천억 원을 팔았는데 여기다 1조 5천억 원이 만기 상환돼서 7조 4천억인데 전체 상장 주식은 30% 넘다고 했잖아요 외국인 상장 채권 보유액은 7.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게 원금 상환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나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의 한국 시장에 대한 채권 매수는 비교적 더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것이 사실 외국인의 주식 매도를 커버하면서 환율의 안전판 역할을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재부가 들어와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카카오톡 같은 데에서 신과 함께 혹은 3프로TV를 사칭하는 계정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 번 아니 그런데 그것도 제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3프로TV하고 힘과 함께 우리가 카카오 같은 데 신고를 해요 그런데 신고를 안 받아주는 법적 절차를 안 하는 게 경제의 힘과 함께라는 걸 저걸 내라는 거예요 상표권을 그런데 저희같이 영세한 데서 상표권 내고 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모르겠네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분명히 사칭하고 저희가 쓰고 있는 로고라든지 프로마이도 이런 걸 다 쓰면 봐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건 사칭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지워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무슨 주식 추천하고 이런 채팅방 없고요 저희가 저희 중에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 방송 그만합니다 월 30만 원 뭐 그런 게 있는데 돈 받고 그런 거 하고 절대로는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저희 채널에서 좋아요나 구독하기 이런 건 눌러주시면 돼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 미국 코로나 소식인데 지금 백악관에서 인사들이 그것도 백악관의 인사 중에서도 코로나 태스크포스에 3.3 닥터스라고 있거든 이 사람들이 다 자가격리야 이것도 우리 정서로 보면 우리는 정은경 본부장인 이런 사람들 자가격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확지는 아니고 확지는 아니고 자가격리지 접촉이 좀 있었다 접촉이 꽤 있었다는 거죠 얘기 들어보면 파우치 소장 같은 분들 잘 알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개념 없는 얘기하면 그거 아닌데요 해가지고 미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이분도 완화된 자가격리 이런 데 들어가서 집에서 이제 마스크 쓰고 근무하겠다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에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우리가 CDC라고 통상 얘기하잖아요 거기 국장 거기 총책임자죠 이분도 이제 백악관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인사와 접촉해서 2주간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스티븐 한 식품의약국 FDA 국장 FDA 국장은 굉장히 우리하고 친숙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FDA에 3주간 들어와서 이어폰 같은 거 이렇게 올리면 스티브 한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 아닌가 했는데 전형적인 백인입니다 스티브 한이라는 국장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런데 왜 백악관의 주요 의료 관련된 질병에 관련된 포스트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냐면요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이 케이티 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통령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백악관이 상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통령이 없으니까 청와대에는 대통령만 있고 국무총리는 국무총리 진무실이 따로 있잖아요 청와대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미국은 부통령까지 같은 층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통령 스태프들도 다 있고 대통령 스태프들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케이티 밀러라는 부통령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자분인데 그런데 이 케이티 밀러가 당연히 보건당국자들이 참여하는 이런 회의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변인이니까 기자들이 뭘 물어보면 자기가 알고 개념 있는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케이티 밀러의 남편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내 커플이라고 하나 스티브 밀러라고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설계한 사람이라고 손임보좌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걸렸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부부니까 부부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대통령 보좌관이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했을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하면서 CNN을 보니까 기자들이 아주 우라통이 처음이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런 사건이 됐으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 혹은 이런 일이 걱정되는 상황인데 하물며 대통령과 부통령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스럽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프레스 릴리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리포트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보도할 게 없고 백악관 담당 뭐라 그래요 우리 백악관 출입 기자 그걸 연결했는데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리포트를 하는 걸 아침에 보고 왔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안 하니까 그런데 무슨 회의 한 장면도 최근에 나왔는데 아무도 안 썼더라고요 아무도 안 쓰고 그리고 여기 어떤 백악관의 어떤 직원이 굉장히 높은 포지션에 있는 직원이 기자하고 대담을 하면서 마스크를 갖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써야 되겠다라고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아니에요 마스크를 항시 착용을 하다가 안 써도 될 때 벗는 거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자기의 헤드인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쓰는 거 싫어한다는 거지 아니 뭔 마스크야 이런 분위기가 잡히면 직원들이 이거 쓰겠어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대체로 보면 오늘 아침 뉴스가 우리도 지난 주말에 굉장히 언짢은 소식들이 왔잖아요 이태원에서 지금 확진자가 0명으로 간다 하다가 지금 30명대로 다시 올라왔고 중국에서도 우한에서도 다시 확진자 나왔어요 그리고 지린성에서도 지금 뭡니까 집단 감염이 됐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국이 멕시코나 인접한 카나다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잖아요 사망자도 7만 명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리더십들 백악관이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서 사진 찍어보세요 건물 자체가 그리고 거기 상당히 팩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밀집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 출근하기 진짜 겁난다 실제로 뭐 그게 백악관이 세련된 게 벌써 몇백 년 이백 년 되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지금 얼마나 기능이 많았는데 백악관을 신축했다는 얘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마스크를 안 쓴다는 거니까 그렇게 한데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와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리더십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도대체 저의 상식으로는 잘 안 맞는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트럼프 뭡니까 코로나19 테스크포스의 포스터들이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근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뉴스가 아침에 들어갔습니다 정점 찍고 내려올 것 같다가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확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미국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마스크 사이즈가 안 맞는 게 없나 트럼프가 얼굴을 계속 내보여야 되나 보죠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뭐 어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